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5천원짜리 음식을 만원에 파는 방법 누군가 잘못 들으면 사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가 아니라 이건 기술이에요 사는 사람이 뒤늦게라도 환불을 요청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면 사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사 먹는다면 장사 기술이 되는 거죠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수요일마다 장이 열려요 노점상이 줄을 이어 쭉 나오는데 먹거리가 다양해요 순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튀김 돈까스, 떡볶이, 옛날과자 등등 여기서 돈까스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한 장에 천원이에요 전 밥통이 크지 않아서 돈까스 한 장과 샐러드 밥 조금이면 배가 불러오는데 한 끼에 2천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득 이 돈까스를 파는 사장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돈까스 한 장에 원가가 50%는 육박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원에 팔면 남는 게 고작 500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박리담의 전략일 수 있어요 이 아저씨만의 기술인 거죠 안타까운 건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마진을 확실히 높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점이지만 돈까스 가게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하나 만들면 적어도 2천원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게 돼요 아주 작은 브랜딩을 하는 거죠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노점 가게 이름을 짓고 아저씨 특유의 인상을 구체화해서 돈까스가 연상되는 로고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딱 계산을 해봐도 5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작은 브랜딩인 거죠 갑자기 2천원으로 올리면 누가 사먹냐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새로운 장에 입점할 때 그 방식으로 해보는 거죠 충분히 승산이 있는 얘기인 거고요 단돈 5만원 들여서 수익이 2배로 높아진다면 당장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단골집 아니고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편이에요 아니 단골집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이야기는 아예 안 하죠 비싸니만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격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말 말이에요 그래서 노점 돈까스 사장님에게도 별 얘기는 못 했어요 뭐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반대로 간혹 비싸다 라고 손님들이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주인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아예 그건 제 인생의 금기여예요 같이 가는 지인들이 혹여라도 자기들끼리 뭐 가격 가지고 숙덕숙덕 되기라도 하면 제가 눈치를 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자주 가던 백반집 사장님에게 오랜만에 가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사장님 힘내시라고 그저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딱 천원은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전히 안 올리고 계시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건 사장님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문제죠 다만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괜히 미안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이 돈 내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하는 식당이요 아쉬운 건 그런 식당들이 예전 같으면 오래도록 장사도 잘 되고 롱런을 했는데 요즘은 수익성 악화로 어느샌가 문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심해서 저도 가격을 좀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단골집을 익히 싫어서라도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 했던 노점 돈가스 가게는 작은 브랜딩을 통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었어요 이 백반집 역시 천원을 올리게 된다면 무언가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수익성이 당장에 올라가겠죠 단언컨대 변화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천원을 올려서 얻는 이득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식재료 값이 올라서 본사 로열티가 올라서 본사에서 올리라고 해서 내 마진을 좀 높이기 위해서 등등 음식 가격 인상 요인에 주된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는 합당하게 제 가격을 받는 게 중요해요 다들 브랜딩 브랜딩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브랜딩의 정의는 손님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 집 비싸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함축돼요 비싸서 고급스럽고 돈이 있을 때 가야 돼 먹고는 싶은데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아니면 돈만 비싸고 맛도 없고 먹을 거 하나 없어 이 두 가지요 전자가 당연히 좋은 거겠죠 보통은 중저가의 식당이 많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걸 날려하자면 맛있어, 맛없어, 나오는 것치곤 비싸, 더러워, 깨끗해, 주인이 친절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빠졌어요 그게 바로 브랜딩의 핵심인 그 집 있어 보여예요 이런 집은 노점에서 파는 돈가스를 천 원에 사서 옆에 샐러드 조금, 밥 한 스쿱, 소스 맛깔나게 뿌려주면 바로 만 원이 돼요 10배의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팔고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좋은 예를 하나 들면 화구가 없는 주방에서 볶음이나 탕이 나오는 주점들이 있어요 거의 가격은 5만 원 이상이에요 이런 음식이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과일 안주도 고급스럽게 나오는 가게 중에 다른 가게에서 사오는 곳이 많아요 굳이 재고 부담 또 하나 가면서 주방에 인력 한 명 더 쓰지 않고 인테리어, 분위기, 접객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감성적으로 즉 브랜딩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인테리어 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어떤 컨셉으로 음식을 팔 건지를 확실히 정해야 그 컨셉대로 인테리어가 나오고 가격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테리어를 뜯어 고치거나 돈을 들여서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부분이라도 브랜딩을 시도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한 우리 가게의 로고 하나 이 로고로 모든 안내문, 메뉴판, 전단지에 같이 인쇄를 해야 하면 물론 명함도 새로 파야겠죠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돼요 몇만 원이면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아래 제가 고정 댓글로 로고를 몇만 원에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? 접객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접객이라고 표현하면 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응대하는 스킬이죠 아 난 도저히 응대는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알바생, 직원이라도 한 명 잘 뽑으셔야 돼요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는 브랜딩으로 모든 물건의 값어치가 해석되고 있어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말이에요 이번 사태가 있기 전 모 단체 모임에서 15분 강연을 하고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 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브랜딩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실제 전문 강사분들도 15분 강연에 50만 원을 받기는 힘들어요 1시간에 200만 원이 되는 강연료니까요 대학교 강단에 서는 강사님들의 경우도 시간당 페이가 만 원 정도인 경우도 많아요 거의 200배가 차이 나는 거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값어치를 매겨주는 건 브랜딩이에요 아무리 비싼 원재료를 사용했어도 그 값어치는 손님이 결정하는 거고요 선택을 못 받으면 팔 수 없으니까요 제 와이프가 요리를 참 잘하는데요 제 입맛에도 맛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맛있다고 해요 비주얼도 훌륭하게 아주 잘 뽑아내고요 그냥 밥을 차려도 고급스럽게 차릴 줄 알고 맛깔나게 모든 음식을 내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식당 차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식당보다 브런치 가게랄까? 뭐 여튼 음식점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가끔 둘이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만 농담으로 끝이 나요 브랜딩을 잘하지 못하면 그 값어치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와이프의 브랜딩 능력은 그저 그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개인사업 역시도 교육 쪽인데 음 정말 잘해요 뭐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데 브랜딩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고요 다른 걸 도와준 게 아니라 브랜딩 이 단 한 개만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말이죠 로고를 만들고 슬로건을 정한 뒤 컨셉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 지금은 나름 잘 되고 있어요 이미 10년 이상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음식 가격을 두 배로 받는다는 건 도둑놈 소리를 들을진 몰라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평준화 될 대로 된 가격의 음식을 두 배로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식재료를 쓰는데 누구는 5천원을 받고 누구는 만원을 받고 팔고 있어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준비를 했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 5천원을 받고 팔아야지 라고 계획했다면 그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만원을 받고 팔아야지 라고 계획했다면 그 계획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구조와 뼈대가 5천원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만원으로 가격 변화를 준다면 그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겠죠 다른 것들과 달리 음식은 가격 변동이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주변 여건, 내부 여건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브랜딩,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준비 사항에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우리 가게 브랜딩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로고부터 만드세요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브랜딩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니까요 만원, 2만원 수준으로 로고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건프로 2만원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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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